저 분이 되게 귀여웠어요 그냥 친구죠?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뭘 늦게 와 너가 빨리 왔지 뭐 먹냐? 아 내놔 아 줘봐 줘봐 아 혼자 가면 이런 거 올 거야 진짜 친한 친구 같다 너 맨날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혼자서 과자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남이사 야 좀 남자 좀 만나고 그래라 좀 너나 잘해 어떻게 오늘 그러면 뭐할래? 영화 보다 영화? 어 괜히 툭툭 치네 얘 눈에 들어오겠어? 그냥 남자 주인공이 여기 눈앞에 있는데 뭐래 남자 주인공이 뭐지 그거면 니가 사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맨날 내가 샀잖아 맨날 너가 샀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도 그럼 너가 사 진상이야 아 친구니까 나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왜 이렇게 치는 거야? 아휴 진짜 일단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화장실이 야 화장실이 잠깐만 저쪽이야? 저기 저기 아 뭐 뭐 붙이는 거 아니야? 어 뭐 붙였어 야 화장실이 저기라고? 왜? 저기로 했는데? 아 저기 저쪽 저쪽 저거 진짜 어렸을 때 갔다 올게 친구들이 갔다 올게요 장난 많이 쳤었는데 그쵸? 그쵸 아 저 장난 뭐야 어 웃었어 근데 뭐야 혹시? 어? 아 뭐야 운영아 아 귀엽잖아 귀엽잖아 야 금방 갈게 거기서 딱 기다려 아 운영아 아 씨 너 왜 그래 아 귀엽잖아요 죄송합니다 뭐냐 이거 설레냐? 오! 아 정말 정말 나 빨랭이야 넌 이렇게 좋다 나도 빨랭이야 아직 뭐야 아아 오! 근데 아 아 아 아